안녕하세요. 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또 근로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이다. 좀 생소하시겠지요.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근로자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법의 구조를 사용자적 측면에서 즉 사전에 미리 이것을 대비, 대응한다면 근로자들과 마찰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정 속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동법의 시각으로 5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임금체불과 그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한 방법론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어렵게 해서 임금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하고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나서 그 임금을 챙기지 못한다면 아주 많이 어려울 겁니다. 속상한 건 기본이겠고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겠죠. 이럴 때 근로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사용자는 그의 대응에서 어떻게 물론 사용자가 일부러 돈을 떼먹는다. 악덕 없죠.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잘 안 돼서 자금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임금을 제때 못 주거나 또는 부득이 못 주게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 측면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겠지만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방법론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임금 체불이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이나 또는 고소고발로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거 뭐 노동부 가봐야 해결하기 어렵겠다 싶은 사건들 혹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인 거죠.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은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좀 발생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투리랜서 내지는 인센티브 근로자와 같이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 최근에는 다 그분들이 근로자고 그분들이 받는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임금이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다소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98% 정도의 근로 형태의 분들이 돈을 못 받았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에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임금 체불 관련돼서 사용자는 3년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민사 책임으로 지연 이자를 20% 부담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바로 이런 점들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임금은 체불됐습니다. 이것을 해결은 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소멸시효라고 해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 반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이 됩니다. 공소시효. 따라서 서로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이었습니다.